이번에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분을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광경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방탄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허사를 극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극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남은 미에 저를 국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과자입니다. 많은 도에, 많은 정보를 틀린 것에, 거기서도의 능력과 정상적으로 틀린 것에 깊이 뒤편여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도와보는가 궁금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나는 그 시에서의 능력과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 어떤 일이 많아. 이길에 우리가 연속할 수 있는 편을 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미에서 많은 공식회자들을 많은 배우지하고 이 배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내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예수님은 왜 내 배우지 못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방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정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먼저 발송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피드마하거나, 교회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거기로 해요. 그 내가ço는 것은 뭐라도? 교회사에서 아멘 아멘 예 행악의 종이되어 헤매가 부패한 자식이로라.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다, 범죄한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했습니까?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살찐 짐승에 배감을 했다.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11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니까요. 사립진 짐승, 수양의 기름, 무순 짐승.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은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실 때는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끝내고 하나님이 슬프하고 그들을 향하시던 행악이 죽냐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주 전통적이고 변질되지 않게 수직성으로 부대들에게 내려놓으세요. 그 락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을 딱 쌓아서 정확하게 부대들에게 매로 전송하고 전통적 유대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주전 7교사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틀린 예배를 듣고 있어요. 이 틀린 예배가 전통적으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게 모든 수직성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예배를 계속 들여갑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원치 않는 예배지만 자기들은 뜻을 모르고 내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그대로 보내줍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기에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미 틀린 예배를 들이기 때문에 주둔 740년 후에 내가 내 악을 그리스로로 보낼 것이다. 그때 그리스로를 맞이할 수 없는 예배를 너희가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부에 우리는 Slow be니가에게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둘이. 하나님은? 아멘 틀린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로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때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배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들고 정성을 아무리 쏟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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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신지 진동하시는데요 오는 것도 하지만 우리는 이슈가 오는 것이 예수님의 계신지 오는 것이 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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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Texans 어떤 것 같다 그대는 그대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대의 시대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그대가 이대로 가는 예수님이 그대가 그대가 지금 이 시대가 이대로 가면 예수님 제목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amaz 하나님 예수님 식 ак sog을 예수님을 다시 오셨게 저름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셨게 저름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셨게 저름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셨게 저녁에 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끌 looked at me. 이게 낙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시게 tenemos que cambiar todo ahora. 아멘! 교회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네? 네? Reagan 문을 좀 starter. 네? 네 수고glich 꺼내려고 해서. 아멘! 아멘! 아멘 왜 찬양 문화를 바꿔야Make야 왜 찬양 문화를 바꿔야 15.ations?" 왜 찬양 문화를 바꿔야 الا Его, 은하님 말씀 보다 찬양이 너무 강하고 너무 앞서 있어요. 말씀이 찬양하게 물려 있어요. La Palabra se presiona contra la alabanza. Amén. La Palabra es Dios. La Palabra es Dios. La Palabra es Dios. Amén. La Palabra es Dios. Amén. La Palabra es Dios. La Palabra es Dios. La Palabra es Dios. Después de escuchar los elogios, olvido todas las palabras. ¿A ver? ¡A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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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uché el mensaje de inmediato. Pero mientras lo alababa, todo se fue volando. Donde quiera que fuera, desaparece. Por ejemplo. Cuando otro adoran. Formado, sale por la puerta. O Week爾an. Si me preguntas qué mensaje escuché hoy, no los sé. Nacional! 카운 oir 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학생들은? 무슨 일을 주지? 무슨 일을 주지? 무슨 일을 주지? 무슨 일을 주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것과 지옥으로 보내드리라. 모든 것과 지옥으로 보내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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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 어느지에 어떤 교회 가봅시다? 파나마에 있는 어떤 교회 가봅시다!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없고 우리가 서로 상품을 주고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보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ESTUDIO 오늘은! 요 niy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사님이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목사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 좀 떠오라고 했는데 가들면 흙을 마시고 그런데 저에게 물을 가지고 나가는 물을 먹으면 지요 그런데 저에게 물은 내가 물을 주지 않게 말해서 저에게 물을 먹었어요 1500 물에 물을 먹으며 물을 먹게 식 Snail 고춘 surrounded 해요 아르허 원짓 사서 사서 아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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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서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수님의 아픔의 아베터입니다. 지금 디레비전으로 있는게 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 아, 아버지 아, 예상입니다. 목사님도 틀린 예배를 들은 데 틀린 줄을 모르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가리고 따라가는데 틀린 줄을 모르고 있다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다행히 어떤 사람이 어디있 50% 진정한 성도들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목사님에게 주신 가족이 없었을 때 제발 등교적여서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되 circumventing 성도들에게 주신 dog 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주신 가족을 한 번 더 성도들도 소개리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두 다 소경이 되어있다. Tanto el pastor como los santos son ciegos. 그래서 예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 소경이 주제하며 주제하고 looks at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상대 아마도 나를 유난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방법을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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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검해 repitando si cambias, vives si no, mueres si cambias, vives si no, mueres si mueres 1, 2, 3 si cambias, vives si no, mueres estén è in ad amén amén 절대로 바뀌면 안된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면 다 죽는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면 다 죽는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면 다 죽는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바뀌어져도 괜찮다면 예수님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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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방법은 바뀌었다. 가는 Clinín ś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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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avatar 발효 요청 믿기에 시장에 완전하고 과정에 완전하고 요 이 장면 이 날은 그리스도 defeated. 최선을 가지고 모습을 찍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엇adora을 전 sneak하 max.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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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원하는 서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interpreta la Biblia como le clase 자기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interpretado la Biblia de acuerdo a mi situación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말하지 않고 교회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돌이켜 해야 한다 싱싱하십시오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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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주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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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번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생각에 주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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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이다. ¡Gloria a Dios! 공원에 대해 이하여 이는 가사 우리 집에서 저희는 가사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는 가사에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안 되는 건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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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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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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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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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안받고 점심때 일고 밤에 보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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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오늘 내가 만날 일들 문제들, 상황들을 그 메시지 속에 무대에다가 넣어요 오늘 남자 본인 이 밤 installation 내게 일어날 문제도 보이고 거기에 또 해당도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벌써 크리스토의 메시지입니다. 이 방법이 크리스토의 메시지입니다. 이 방법이 크리스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손날보세요. 이 방법은 그리스토의 메시지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고맙습니다. que dependa de nosotros como pastores y no de la palabra. ¿Por qué debemos decirle a las personas que escriban en un cuaderno los mensajes? Porque en el mensaje que Dios permite que el pastor del domingo están todas las respuestas de los problemas que usted va a tener durante la semana. Entonces cuando el miembro ve y diga pastor, ahora por mí, usted diga tráigame los apuntes y ahí vamos a encontrar la respuesta de Dios para su vida. Amén. Los pastores que oran enseguida son muy malos pastores. Necesitas saber por qué es malo. ¿Dónde buscas a mí? Busca a Dios. ¿Dónde tengo que venir? Aquí. Palabra de Dios. El pastor debe guiar a los miembros a buscar a Dios. Amén. Cuando buscas un pastor después de Dios, la respuesta desaparece. para que los santos se encuentren con Dios, el pastor debe predicar el evangelio correcto desde el púlpito. Si se da un mensaje equivocado desde el púlpito, los santos no tienen a dónde ir. Mateo capítulo 9, versículo del 35 al rey de la noche. Mateo capítulo 9, versículo del 35 al rey de la noche. Dice la palabra del Señor. Entonces dijo sus discípulos, A la verdad la miez es mucha. Mas los obreros pocos. Rogan pues al señor de la miez que envié obreros a su miez. Am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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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먹자 없는 양도 같이 유의하며 방향한다고 말한다. El versículo 36 dice que muchos rebaños andan errantes y errantes como ovejas sin pastor. Amén. Amén.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No sin pastor, sino como ovejas sin pastor. Am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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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가 있는데 오늘 하루에 인도 못하니까 성도들은 다 방안하는 것이란 것이란 Tengo un pastor, pero no puedo liderarlo Tengo un pastor, pero no puedo liderarlo inmediato hoy Así que todos los miembros de la iglesia se van Hay un pastor, pero todos los miembros andan errantes porque no pueden guiarlos apropiadamente 그래서 이곳에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살고 제도를 소유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그리스도의 비밀 Entonces, a las 7.50 de la mañana los pastores ahora dicen que viviré en los... 일곱 이곳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방향 맞추는 목사님들을 배워주기를 축구합니다 Los pastores que han venido aquí son bendecidos para convertirse en pastores que están en la dirección correcta con Cristo Amén 다시는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Nunca más detrás que vacay Amén 목표에 방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인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갈등을 처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